GTQ 1급 지난달 2017년 10월에 시험 본거 A형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문제 1번, 문제 1번이 요런 시험 문제인데 요런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종이로 제공이 될 거고요. 여기 학원에서는 요렇게 파일을 보면서, PDF 파일을 보면서 시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문제 1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고급 툴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뭐 고급 툴은 아니고요. 포토샵 기본 툴이에요. 기본 툴, 요거를 사용할 수 없으면 절대 포토샵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얘를 여기 보시면 일단은 원본 이미지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도 원본 이미지는 컴퓨터에다가 다 저장을 해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 1급의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볼 때. 그리고 JPG 파일로 400, 500 픽셀 이미지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 PSD, 포토샵 파일은 40, 50 픽셀로 사이즈를 줄여서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사이즈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JPG가 400, 500 픽셀로 되지 않으면 감점이고요. 0점이고요. PSD도 40, 50이 안되면 0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0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제작을 할 때 이미지 사이즈는 400, 500 픽셀 이미지로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출할 때는 그대로 JPG 이미지로 저장을 한 다음에 포토샵 파일만 요 사이즈를 줄여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진행하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파일을 하나 여시는데 파일에서 New 들어가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천천히 쫓아오시면 돼요. 이제 시험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먼저 남겨놓고 하나하나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자 여기 뭐 이름은 파일명은 여기 처음부터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수험번호가 있어요. 수험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을 여기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1번 문제이기 때문에 1이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수험번호 이름 그리고 숫자 문항 1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400에 500 픽셀입니다. 400은 가로 사이즈고요. 500은 세로 사이즈예요. 그래서 픽셀로 위드스는 400 픽셀 헤이트는 500 픽셀 그리고 이 시험 문제는 반드시 리솔루션 72 픽셀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컬러 모드는 RGB 8비트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처음에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 안 맞춰주시면 채점을 안 합니다. 채점을 안 하는 것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효과를 집어넣으실 때 효과가 안 들어가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필터 갤러리라는 부분은 RGB 모드에서만 적용이 되지 CMYK 모드에선 적용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때문에 반드시 RGB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이즈 이미지가 들어와지죠. 뭐 어떤 블로그 영상 같은 걸 찾아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무슨 그리드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리고 종이에다가 가로선, 세로선 이렇게 찍찍 거가지고 똑같은 위치에다 배치를 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말 100점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100점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시험은 일단은 커트라인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어느 정도 넘기시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어차피 점수는 틀려도 100점이든 80점이든 70점이든 점수는 틀려도 자격증은 나옵니다. 자격증은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시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종이에다가 선을 긋고 자를 꼭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 영상만 보고 합격을 하신 분들도 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00점짜리도 나오고 그래요. 100점 맞은 분들도 나오고 하니까 굳이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1급 1번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처와 들어가져 있는 이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 문제 1급에 1번 JPG를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여기 이미지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미지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미지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 이미지가 여기에 꽉 차서 이렇게 나오죠. 꽉 차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포토샵에다 불러와 주시게 되면 이렇게 X자 표시가 떠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맞게 키워주시면 되는데 자 Alt하고 Shift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신 다음에 이 모퉁이 있는 점을 잡고 키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커지죠. 그리고 이 위치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비슷하게 비슷한 위치가 나오게끔 눈으로 보고 눈대중으로 아 이 위치면 되겠다 라고 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원본 이미지 참고용으로 배포된 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있는 글은 시험장에서는 안 나와요. 시험장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이렇게 맞춰주셨으면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엔터키 눌러주시면 여기 이 사이즈대로 이미지가 이렇게 확정이 돼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번 문제가 이미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텍스처라는 효과가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필터에 필터에 필터 갤러리 여기 들어가시면요. 자 일단 여기서 이거 일일이 다 찾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여기 바로 옆에 보면 텍스처라이저라는 기능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 쓰시는 것보다도 텍스처라이저라는 저 기능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서 찾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텍스처이기 때문에 T로 시작을 하겠죠. 이게 순서대로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텍스처라이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보시면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고 그럼 텍스처라이저라는 게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그리고 여기 수치는 뭐 여기 시험 문제에 있는 얘하고 좀 비슷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냥 요 효과만 들어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네가 뭐 어떻게 보여야 된다 저렇게 보여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수치도 입력을 하는 시험 문항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문항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긴 건드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선택해 주시고 그냥 OK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최대한 절약을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자 그 다음 요거 1번 문제는 끝났어요.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여기에다가 한 줄로 쫙 그어 주시면 돼요. 내가 시험 문제를 풀었다. 다시 반복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번째 세이브 패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커피짱 모양으로 커피짱 모양을 보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네요. 이거는 펜툴로 그리셔야 돼요. 펜툴로 그래서 펜툴로 펜툴 선택하시고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데 어떤 모양부터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딱 뾰족하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뾰족하게 꺾이는 부분 여기 위치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펜툴로 펜툴로 모양을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냥 눈떼 중으로 눈떼 중으로 얼추 비슷하게끔만 모양 만드시면 돼요. 어차피 사이즈는 나중에 조절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절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눈떼 중으로 비슷하게만 비슷하게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지키는 텐 ㅎ 으 우 아냐 아 다 아냐 아 냐 냐 냐 냐 냐 ика 냐 냐 여러분들이 펜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뭐 완전 똑같이 해야 되냐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얼추 비슷하게 봐서 자 커피잔 모양이 나왔다 하면은 뭐 정말 커피잔 모양이 곡선이 들어갈 부분에 직선이 들어갔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 1,2점 감점이 있을 뿐이지 크게 얘를 탈락시킨다 뭐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외곽 라인을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 교집합 부분이 구멍이 뚫려있는 기능이 구멍이 뚫려있어요. 이스크류도 오버래핑 쉐이프라고 여기 그림을 그려놓은 거 위에다가 또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라인을 라인을 추가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를 내가 그린 거를 펜툴로 그린 거를 정확하게 구멍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를 조금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윈도우에 자 패스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패스 패스 여기 패스 들어가주셔야 되고요. 얘를 어 뭐 라지로 한 번 보시게 되면 자 커피잔 모양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라지 이걸로 보시게 되면 요 펜툴로 그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요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패스를 세이브하라고 그래요. 세이브 패스 패스 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요 기능은 뭐냐 요 워크 패스 요거를 하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옆에 메뉴에 보시면은 세이브 패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조그만 요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세이브 패스라는 기능이 있고요. 얘를 눌러주시면 요렇게 이름이 뜹니다. 이름을 쓰라고 그럼 여기다가 요 커피잔 모양만 입력해주시면 돼요. 커피잔 모양 요렇게 해서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커피잔 모양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요렇게 저장을 하라는 얘기에요. 자 두번째 세번째로 갈게요. 2번 문제도 끝났어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마스크 기능입니다. 커피잔 모양을 1급 2번 이미지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라고 해요. 자 요게 커피잔 모양 안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와지죠. 그림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미지를 불러와줍니다. 커피잔 이미지를 요렇게 불러와주시고요. 그리고 요 커피잔 모양에 요 이미지가 보이게끔 배치만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배치해 주시고 요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 이미지를 불러왔기 때문에 엔터키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엔터키 한번 그리고 나서 요 패스 요 패스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요게 뜰 겁니다. 근데 요게 안 뜰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무브 툴을 눌러놨다든지 아니면 다른 툴을 눌러놓게 될 경우 위에 마스크를 쓰라는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펜툴로 쓰셨기 때문에 펜툴을 선택을 해놓으시면 위에 셀렉션 마스크 쉐이프 요렇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이미지가 선택이 선택이 되어있는 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벡터 마스크에요. 그러면 방금 펜툴로 그림을 그려놓은 그 모양 안에 그 모양 안에 여기 벡터 마스크라고 뜨고 있고요. 안에 이렇게 이미지가 이미지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시험 문항을 보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하고 이너 섀도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블렌딩 옵션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너 섀도우 눌러주시고요. 드롭 섀도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케이 다른 거는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렇게 근데 얘는 보면은 되게 요 그림자 퍼져나가 있는 게 되게 조금밖에 안 퍼져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뭐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요거 좀 맞춰보겠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디스턴스 값을 좀 줄여주시면 돼요. 디스턴스 값을 자 드롭 섀도우도 디스턴스 값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오케이 눌러주시거나 사이즈도 좀 더 줄여볼게요. 사이즈 조금 주고 이너 섀도우도 만들어서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패스 모양에서 지금 요 커피잔 모양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빈 공간에만 클릭해 주시면 화면에도 패스 그 라인 모양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배치만 해주시면 되겠죠. 리동 툴로 배치를 여기다 이제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얘를 에디트 프리 트랜스폰 컨트롤 T입니다. 얘를 사용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사이즈 줄이고 자 이미지로 봤을 때 중간에 밑에 부분까지니까 중간에 밑에 이 정도니까 좀 더 줄이고 줄여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커피잔 모양은 끝났어요. 시험이 지금 제 걸 보시더라도 제 걸 보시더라도 답안 문제하고 커피잔 모양이 많이 틀려요. 근데 똑같이 곡선이 들어갈 부분하고 직선이 들어갈 부분하고 어느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지 자 얼추 모양만 비슷하기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에요. 완전히 똑같이 그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요정도 만들어놨는데 얘가 0점을 줘요.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되겠죠. 그죠? 똑같이 된다면 그게 기계진 인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정도까지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펜토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신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3번 3번까지 끝났어요. 이번에는 4번 갈게요. 4번 3번 이미지 요 장미꽃을 이용을 해서 요 장미꽃을 이용을 해서 자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를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3번 이미지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엔터를 여기서 바로 엔터 눌러주세요. 이미지를 사이즈 줄이고 나서 얘를 외곽을 선택을 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우니까 좀 키워놓은 상태에서 마그네틱 라소 툴을 씁니다. 여기 시험 문제 보시면 장미꽃만 이렇게 따져있죠. 그래서 마그네틱 라소 툴 사용하시고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프리퀀시 부분을 반드시 100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100으로 그리고 나서 선택해서 외곽을 이렇게 외곽 따라서 움직여주시면 돼요. 이거를 뭐 매직 원두 툴로도 딸 수도 있지만 외곽 색상이 지금 노란색에서 레드까지 그러니까 옐로우에서 레드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선택해서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라소 툴로 한 번 빠르게 이렇게 외곽을 한번 둘러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바로 컨트롤 J나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레이어 비아 카피를 눌러주시면 돼요. 레이어 비아 카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니면 레이어 비아 카피를 눌러주시거나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시험 문제에는 뭐 마스크를 쓰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J를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J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에 레이어 비아 카피 그리고 얘는 눈을 꺼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거 눈은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장미꽃을 에디트 프리트레스폰 컨트롤 T죠. 이거 눌러주시고 사이즈를 줄여주신 다음에 여기 위치에 맞게끔 사이즈를 줄여주신 다음에 그냥 눈으로 보고 얼추 비슷하게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맞춰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가 들어가죠. 아우터 글로우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아우터 글로우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깥쪽에 빛이 나요. 자 그러면 지금 4번 문제도 끝났어요. 5번 쉐이프 툴 모양 도구로 나선 모양 나선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포토샵에서 쉐이프 툴은 이거입니다.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 넥탱글 툴로 이렇게 잡혀있을 거예요. 네모로 이거 돋보기 위에 있는 기능이고요. 얘를 커스텀 쉐이프 툴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나선 모양이 있어요. 나선 모양이 이거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이거 찾는데 시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자 나선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거 눌러주시고 이거 눌러주시고 닫아준 다음에 여기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이 위치니까 여기서 클릭하시고 바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알트하고 쉬프트를 동시에 눌러주시면요. 자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모양 위치에 크기에 배치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는 이 워크패스는 이 워크패스에 이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거 패스 셀렉션 툴이 있는데 이걸로 여기 클릭하셔서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옆으로 이동해서 자 배치 해 주시고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쉐이프 툴로 가셔서 여기 쉐이프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쉐이프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모양이 생겼고요. 여기에 나선 모양 레이어 스타일 보면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라는 게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래서 쉐이프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블렌딩 옵션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라는 메뉴가 있고요. 체크 해주시면 자 위에는 화이트 밑에는 블랙이에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위에는 뭐 그린 계열이고 밑에는 레드 계열이죠. 자 그래서 화이트 부분 색깔 바꿔주고 블랙 부분 색깔 바꿔주면 됩니다. 먼저 자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보시면 그라디언트에서 색상이 이렇게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이 창이 뜨는데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처음에 블랙 부분이 무슨 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거 색을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CC 0000 하면 무슨 색인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컷 클릭하시는 거예요. 위에 거는 투명도 조절입니다. 밑에 컷 클릭하시고 컬러 부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CC CC 0000 했더니 레드 계열이 나왔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캔슬을 누르지 마시고요. 캔슬을 누르지 마시고요. 어차피 위아래가 바뀐다면 바꿔주시면 되니까 자 OK를 눌러주고 자 얘는 얘는 자 006633입니다. 여기다가 006633 입력해주시고 그린 계열이에요.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서 보시면 자 밑에는 레드 계열 들어갔고 위에는 그린 계열이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들어갔죠. 그죠? 근데 이게 반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 옆에 리버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리버스 이거 눌러주시면 바뀌어요. 위아래가. 그죠? 밑에가 그린 계열이 되고 위에가 레드 계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쉐이프가 선택이 돼 있어서 이 라인이 보이는데 이 패스 부분을 빈 공간 클릭해주시면 안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가 들어갑니다. 아우터 글로우가 그래서 또다시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들어가셔서 아우터 글로우만 체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는데 자 얘는 아우터 글로우를 넣으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보시게 되면 아 뭐 아우터 글로우 보이네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해주시고 자 위치를 봤을 때 이 아우터 글로우는 뒤에 있고 꽃은 앞에 있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 나선형 이 레이어 위치를 이 꽃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꽃이 이 나선형 모양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꽃모양 꽃모양 쉐이프를 넣겠습니다. 꽃모양 쉐이프 자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죠?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니까 이거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똑같이 알트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한 요정도면 되겠네요. 요정도 놨더니 여기에 또 생기니까 자 패스 선택 해제하고 여기다가 그릴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워크 패스가 하나 또 뜨죠. 자 이렇게 뜬 다음에 이번에도 쉐이프 요거를 눌러줍니다. 요렇게 눌러주면 요 모양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체크 해제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체크 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또 색상이 그냥 하나에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요렇게만 나오면 얘는 그냥 전체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색상 그래서 얘를 색상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냐 요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컬러 피커라는 게 뜹니다. 바로 색상을 바꿔주는 기능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자 990066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색상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너글로우 내부광선이 들어갑니다. 이너글로우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자 이너글로우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자 요거 답안 이미지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사이즈를 요렇게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이 자 그 다음 오퍼시티는 70%에요. 그래서 얘 레이어의 오퍼시티 여기를 70%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는 그 다음은 얘가 컵보다 뒤에 있고요. 또 장미꽃보다도 뒤에 나선형보다도 뒤에 뭐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앞에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거겠죠. 나선형보다는 앞에 있고 장미꽃하고 컵의 컵보다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꽃모양을 요 컵 뒤에다가 놔주는 겁니다. 컵 뒤에다가 이동을 시켜줬더니 자 나오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아 요렇게 넣었더니 나선형보다 뒤에 들어가게 됐어요. 얘가 그래서 나선형을 나선형을 여기 맨 뒤에다가 이동시켜주시면 돼요. 꽃보다 뒤에 요렇게 그러면 나선형이 있고 그 위에 꽃모양이 있고 그리고 꽃이 있고 그리고 컵이 있죠. 요렇게 되면 1번 시험 문제가 일단 이미지는 다 된거에요. 그림 효과 부분에 요 5개의 문제는 다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효과가 있죠. 문자 효과 보니까 커피타임 점점점 요게 있구요. 자 먼저 글씨를 쓸게요. 글씨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그냥 클릭만 하시구요. 클릭만 하시고 커피 타임 점점점 요거 입력해 주신 다음에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맞춰주는 거에요. 자 궁서체입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 아 타입의 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서 궁서를 찾으시면 되는데 내가 요걸 열어놓고 궁서를 궁서 궁서 여기서 바로 찾으시면 되는데 요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어딨는지 찾기 힘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 직접 궁서라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궁서 궁서라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궁서체로 바뀌어요. 자 26포인트입니다. 여기다 직접 26포인트 입력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샵 F6개에요. 샵 F6개는 화이트인데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샵 F6개는 화이트구요. 샵 숫자 0으로 6개는 블랙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샵 F6개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화이트가 나오죠. 그죠? OK 눌러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다시 클릭해서 보면 흰색 글씨가 나오죠. 궁서체에 그래서 자 위치 위치에 맞게 여기 배치해주시구요. 여기 맞게 배치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레이어 스타일이 켜지면요. 여기에서 자 스트로크 스트로크에요. 스트로크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회계에요. 스트로크가 그리고 3픽셀에 사이즈는 3픽셀에 이 스트로크 색상은 블랙이 아니고 여기 996633입니다. 그리고 오케이 를 눌러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글씨에 이렇게 커피색 외곽 라인이 들어가지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1번부터 5번 그리고 문자효과 1번까지 해서 한 문제를 다 푸는거에요. 이렇게 푸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 파일에서 세이브 포 앱 들어가셔가지고 세이브 포 앱 들어가셔서 JPG로 여기 JPG 퀄리티는 100% 100%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제작한 이미지 사이즈가 400,500이죠. 400,500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아까전에 수원 번호 이름 1이라고 해서 이름을 저희가 만들어놨잖아요. 그 파일 캔버스를 열 때 요게 그대로 뜨니까 요거 고대로 고대로 여기다가 여기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구요. 저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PSD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PSD 파일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먼저 먼저 세이브를 해주신 다음에 세이브 세이브 해주시고 세이브를 먼저 여기다가 요렇게 해주시구요. PSD 파일로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자 얘 사이즈를 줄여줄겁니다. 사이즈 사이즈는 어떻게 줄이면 되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라는게 있어요. 절대 캔버스 사이즈 해주시면 안돼요. 이미지 사이즈로 자 얘를 얘를 40 만 맞춰주시면 바로 자동으로 50이 되죠. 왜냐면 10%로 줄이는 거니까 사이즈를 해서 오케이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이즈가 요만큼 작아져요. 얘네들을 왜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깨져 보이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평가는 JPG 이미지로 똑같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를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는 요 레이어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절대 요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PSD 파일 열었을 때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없게끔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요거 하신 다음에 다시 파일 세이브를 하시면 돼요. 컨트롤 S죠. 바로 세이브를 저장을 하시면 지금 시험 문제가 제출할 시험 문제가 여기에 여기에 자 요렇게 수험번호 이름 1번 요거 하고 수험번호 이름 1번 해서 요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하시고 얘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거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제출 파일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문제 제출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출하는 거 잘 모르겠다. 거기 앞에서 설명은 다 해주는데 제출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거기 제출 그 저기 감독위원들이 와가지고 제출하는 거를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1번 문제였습니다.